영하십니까 최조입니다. 오늘은 슈퍼 액션 히어로 네 게임을 할 건데요. 이게 어떻게 하는 게임이냐면요. 일단은 설명하기 번거로워서 일단 이렇게 가는대로 그냥 이렇게 여기 악당도 이렇게 그냥 뚜시뚜시뚜시 때리면 돼요. 뚜시뚜시 뚜시뚜시 잠깐 이거 아 뚜시뚜시뚜시 뚜시뚜시뚜시 제 소리 안 들릴까봐 살짝 줄였어요 네. 네. 허 자 뚜시뚜시뚜시뚜시 뚜시뚜시 잠깐 이거 뚜시뚜시뚜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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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소리 안 들릴까봐 살짝 줄였어요 네. 허 자 뚜시뚜시뚜시 오 얘가 최종부스구나 뚜시뚜시뚜시 오케이 1라운드 승리 2라운드 뚜시뚜시뚜시뚜시뚜시 어우 여기도 뚜시뚜시뚜시뚜시 뚜시뚜시뚜시 뜨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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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 호오 호오 호 네가 최정부 쓰고 나appro 뜨시뜨시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1라운드 클리 이거 1등개 클리 하는 모습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뜨시 뜨시 자 다음은 내려 찍기 닦기 이렇게 하는거에요 내려찍기는 위로가서 이렇게 위로가서 이렇게 찍으면 되요 이렇게 이렇게 뚜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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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이것들아 가 어 아 온놈이나 남았구먼 어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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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이거 유튜브 깎는 법을 배워서 어떻게 알아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 약간 체험삼아 영상 한번 올리는건데 뭐 여러분들 요즘 영상 많이 안놀려서 그런것도 있고 네 뭐 요런저런 이유에다가 어차 네 다음 어차 라스트 파이브 어어 놀랬지 놀랬을거야 안놀랬어 놀랬으면 안놀리는거야 어어 어차 어차 그쵸 어위 아니 아잇 또한 hilft 장빼 Ensuite 머릿 quarter 큰 거다 헛 뜨시 두시 헛 hab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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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이겼다 호우구 오케이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꼭 권내 주시고 남은 새로운 장난감과 게임을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